마지막 종목이 될텐데요. 230탄입니다.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.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확자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괜찮은 종목입니다. 잠재자산이 얼마인가? 7천원이에요. 7천원. 잠깐만요. 7천원이 조금 넘네요. 7천5백원입니다. 7천5백원인데 종합주가가 지금 1,400포인트까지 빠지는데 3천원까지밖에 안빠졌어요. 그러면 반토막밖에 안난겁니다.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대공황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은 계속 빠집니다. 왜 빠지는가?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 2천원의 매수를 해가지고 500% 대박이 터졌던 종목입니다. 이미 꼭지 목표가를 친 종목이에요.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하락하는겁니다. 거기에다가 대공황까지 오게 되면 엄청나게 더 많이 빠지는거죠. 쉽게 빠지는겁니다. 여러분들 여기 왼쪽에 파워포인트 240개 종목 2016년도에 제가 240개 종목 대박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했고 저도 같이 매수했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매수를 했던 이 수익률을 보시고요. 제가 이때 당시 2016년도에 이 종목을 추천을 하면서 수익률을 자그마치 4년 동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왜 4년 동안에 이 수익률을 캡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가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. 이때 2016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.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아직은 대공황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주식 투자해라. 대공황이 오면 때가 되면 다 알려주게 될 것이다.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수익률이 지금 2년 동안에 730일 동안의 수익률인데요. 이 수익률을 제가 뭐하러 준비를 했겠습니까? 4년 후 5년 후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근거자료밖에 안되잖아요. 그래서 이 수익률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대공황이 오는 제2의 국가 부도사태가 터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. 그때의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주식 시리즈 수익률을 4년 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. 자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저희 값에서 500% 대박이 터졌던 종목입니다. 자 이 종목이 지금 이제 끝없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.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대공황이 오기 이전에 이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전저점을 깨고 무조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무조건입니다. 자 그러면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? 저는 천원 이하로 봅니다. 천원 이하. 왜 천원 이하로 빠지는가? 작전 세력들이 이미 이미 이 종목은 천프로를 해먹은 종목이에요. 해먹었기 때문에 주가를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거죠. 돌려놔야 또다시 천프로로 해먹지 않겠는가?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. 자 지금 현재가가 약 3600원인데요. 제가 미리 예측드립니다. 이 종목은 천원 이하로 빠지게 될 것이다. 자 그랬을 때 목표가를 얼마를 잡냐? 만원을 잡으시면 됩니다. 그러면 딱 천프로의 수익이 터지는데요. 천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뭐 그때서부터는 쇠복이 터지는 거죠. 천프로가 아니라 천오백프로? 뭐 천원을 깨서 오백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그냥 이천프로 터지는 종목입니다. 자 이 종목 천원으로 제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천원을 잡고 목표가를 만원을 잡을 겁니다. 왜? 내 잠재자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얼마라고 말씀드렸나요? 잠깐만요. 제가 그 자료를 아 75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를 제가 만원을 잡을 겁니다. 그런데 천원을 깨고 내려간다? 그러면은 이건 뭐 수익률이 따따불로 늘어나게 되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. 동전주를 매입을 해도요.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입하셔야 돼요. 자 대박주시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뀔이라 네이버 카페의 방장 붉은태양인데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2의 IMF 그 다음에 국가부도의 사태가 왜 터진다고 이야기했는가 자 이 날짜를 한번 보십시오. 2월 26일 날입니다. 여기 포스트를 보세요. 종합주가 대금락이 올 것이다. 자 첫번째 대공황의 신호탄이 요날 터졌다라고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날입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진거죠. 자 이제 미국 S&P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. 이만큼 올라왔습니다. 자 여러분들은 제2의 IMF를 이제 또다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. 이 포스트를 보시고 그동안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이 엄청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지켜보시면 이 왼쪽에 보시면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이라고 있죠.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그마치 1000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이 수익률을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2의 IMF 사태가 오게 되면 엄청난 기회가 오는 겁니다. 돈을 벌 수 있는, 떼돈을 벌 수 있는, 노다지를 그냥 막 바닥에서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된다. 이 유튜브에서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요. 이렇게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. 국민기업 관성, 후원금제도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고요. 여기를 클릭을 하시는데 이 밑에는 전부 다 유료입니다. 자 지금은 제가 잠시 유료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. 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평상시에 돈벌이를 하면 됐지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때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제가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. 그래서 멤버십 후원금 안내 제도로 멤버십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10분지 1금액으로 추천 금액을 낮췄습니다. 이 링크 주소를,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.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보고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18일날 연 6%의 배당을 고액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입니다.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박주시 시리즈를 한 종목을 후원금을 내주시면 저는 대박주시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종목으로 기회를 드리고요. 거기에다가 제가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매달 18일날 연 6%의 배당금을 또한 지불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자 모든 국민들이 파탄의 지경에 빠질 때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힘을 붙여다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저를 찾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. 자 이 종목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. 대박주시 시리즈 돈 많으신 분들은 돈 많으신 분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.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. 100년만에 올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저랑 인연을 맺으셔서 자산을 10배로 늘리시기 바랍니다.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. 자 대박주시 시리즈 229탄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차트인데요. 아주 대박 기대 종목입니다. 대기업인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실 기회는 아주 굉장히 드물죠. 대기업이 이런 엄청난 기회를 가질 수 있다. 이렇게 저가에 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. 고액 자산가들은요. 이 종목 무조건 올인하셔도 엄청난 큰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.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 잠재자산이 이 종목이 얼마인가 자그마치 3만 천원입니다. 3만 천원 자 3만 천원인데요. 3만 천원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얼마까지 빠졌냐 6천원대까지 빠졌습니다. 자 요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. 자 2016년도에 대박주식 시리즈 243탄을 추천을 했습니다. 여기 보시면 243탄이라고 나오죠. 자 이때 당시에 제가 추천드리면서 이제 머지않은 시일 내에 4,5년 후가 지나가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엄청난 제2의 IMF 사태가 터지게 될 것이다. 자 그때까지는 맘놓고 주식 투자해라.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243탄을 추천을 했는데요. 자 이때의 수익률 보다 여기 지금 200% 300% 짜리들 많아요. 이때의 수익률보다 자그마치 5배 4배에서 5배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229탄째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자료를 4년 동안 왜 준비했는가 이제 대공항이 오게 되면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 수익률 그리고 그동안에 저를 따랐던 회원님들의 수익률 자 그걸 보고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. 여기 근거자료 나오죠. 2016년도입니다. 자 이 파워포인트가 제가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저럴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. 자 이 종목은요. 종합주가가 1400억 포인트까지 빠졌는데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3만 천원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3만 천원 짜리가 영업이기 흑자 지속이고 도저히 뭐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종목이 작전 세력들이 작전을 하기 위해서 이 주가를 뺀 겁니다. 그래서 6500원까지 이번에 빠졌습니다. 6500원. 그러면 다소 토막 난 거죠. 잠재자산 대비 다소 토막이 난 겁니다. 지금 약 한 40% 이상 급등을 주고 있는데요.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. 자 매수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는데 특정 구간을 절대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이 종목은요.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6500원을 깨고 얼마까지 빠질 수 있는가 2천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. 2천원. 자 그러면 2천원 이하로 빠지는 것은 이건 뭐 세폭이 터지는 거니까 그것은 뭐 수익률이 엄청나게 커지죠. 자 이 종목 2천원까지 주가가 빠지면 저는 그때서부터 매수를 들어가게 될 텐데요. 2천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뭐 더 대박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손절을 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. 자 이 종목이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이 주가가 이제 더 이하로 빠져야 초대박이 터지는데요. 자 지금도 여러분들 매수해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. 자 이 종목 2천원까지 대공황이 와서 주가가 빠지기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워낙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빠지는지는 저는 이 종목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매수해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실 분들은 15,000원 12,000원까지만 수익을 내시고요.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대공황이 오면 무조건 이 종목도 6,500원을 깨면 2,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. 그러면 목표가를 얼마까지 잡고 홀딩을 하느냐 2만원까지 홀딩을 할 생각입니다. 그러면 목표가가 1,000% 터지는 그런 종목인데요.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. 이 종목은요 지금도 반등권이 오는 그런 종목입니다. 대단히 좋은 기업이고요. 이런 종목 기회가 오기가 쉽지는 않죠. 자 이제 여러분들 대공황이 올 때를 기다리셔야 된다. 자 2월 26일날 제가 대한민국의 종합주가가 급나게 올 것이다 라고 포스트를 쓴 날이 바로 2월 26일날 이 포스트를 보시고요. 바로 여기 동그라미 친 날입니다. 자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반등권이 왔는데요. 이제 두 번째 더 큰 하락장이 올 때가 다가오고 있다. 여러분들은 자 기존의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.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줄이시면서 위험대응을 하셔야 된다. 이제 대공황이 머지않은 날에 오게 될 겁니다. 자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뀔이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저희 카페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이 수익률 그 다음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이 하나하나의 수익률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이라고 있죠.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1000개가 넘는 회원님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시고 저랑 인연을 맺으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.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게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.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후원금 링크 주소가 있죠.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계약관성이라는 멤버십 후원금 제도 안내 제도가 나오고요. 지금은 이제 뭐 후원금 제도가 한 종목에 1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1000%면 한 종목 추천 금액이 최소한 1000만원이죠.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아 있을 그런 어려운 시기에 제가 돈벌이는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소의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. 이 국민계약관성은요 대한민국 최초로 매달 18일날 연 6%의 배당을 매달 하고 있는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엄청난 호재가 남들은 대공황이고 피눈물을 흘리는 시기지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 불황이 10배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대호황으로 바뀌게 되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.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고요. 여러분들의 도움을 성공하는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제가 매달 저희 카페에서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후원금을 내주신 분한테는요. 제가 그 보답으로 매달 6%의 배당금을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드리는 이 6%의 배당금으로 단 10주를 사시던가 100주를 사시더라도 성공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디딤돌이 되어드리고 있는데요.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10배로 늘리시기 바랍니다. 자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. 100년만에 오는 대공황 그때의 여러분들은 저를 꼭 기억하셨다가 찾아오셔야 여러분들의 자산이 10배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.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. 대박 주식 시리즈 228탄입니다.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28탄인데요.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사내 현금을 의미 아주 대단히 좋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 3천원의 매수를 해가지고요. 약 15,000원 500%의 대박이 터졌던 그런 종목입니다. 저희 카페 추천 주고요. 자 지금도 지금도 뭐 한 75% 이상 추천하고 난 다음에 급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.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요. 사내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 이 종목의 한 주의 장제자산은 얼마인가? 만 천원입니다. 자 만 천원인데 이미 꼭지 목표가를 이 종목은 2015년도에 쳤어요. 저희가 수익이 대박이 터진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5년 6년 동안은 이 종목 매수를 할 이유가 하나가 없다.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. 자 이 종목이 종합주가가 빠지니까 3천원까지 3천 지금 얼마인가 3천5백원까지 주가가 빠졌으니까 내 잠재자산 대비 세 토막이 넘게 난 그런 종목입니다. 3천 5백원까지 주가가